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맞는가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해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선핵 포기 후 경제보상 등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담대한 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두고 경제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잘게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북한과의 교류라든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었는데요. 여기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사이의 민족적, 인도적, 문화적인 교류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나 청소년 등 미래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남북 사이의 예술이나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 협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송 교류 부분인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은 북한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북한의 언론, 출판, 방송 등의 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서 상호 이해라든가 공감대를 넓히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통일부 측에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을 하고 북한에 의해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얘기인 것이죠. 물론 현재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방송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굳이 보려고 한다면은 통일부의 북한 자료센터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걸 개방을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현재 상황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보수 정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은 해당 정책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기대한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이런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난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게 기대한 대북 정책은 하도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여가지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고 문 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굽히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이런 부력적인 관계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부력적인 대북 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정은을 향해서도 저런 식의 버리장머리는 고쳐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사이다를 느꼈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대북 정책을 이어가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북한의 언론이라든가 출판, 방송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기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정책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민족의 동질성 회복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질성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같이 회복을 해야지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사실 북한 측에서는 우리의 언론이라든가 출판, 방송 등을 개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남한 쪽의 방송이라든가 언론 출판 매체를 접하는 것이 당국에 적발이 되면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애들 쪽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통일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이 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또 북한의 방송을 우리 쪽에다가 개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호응이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사실 요즘처럼 볼 게 홍수인 상황에서 북한의 방송을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 참 의문이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반발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에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관심이기도 하고 문제인 정권 대하도 북한의 인권이 후퇴를 해가지고 이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낙후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은 납득이 갈 만한 정책이지만은 북한의 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북한의 방송이 개방이 되고 이게 남한에서 방송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저작권료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북한 정권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현재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문제인 상황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임종석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인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하는 일이 북한의 방송이라든가 북한의 저작권이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남한에서 방송이 되던가 자료 화면 등으로 사용이 될 때 북한을 위해서 저작권료로 모아가지고 북한에게 돌려주는 이런 단체인데 이게 말이 많은 것이 북한 측에서는 남한의 자료라든가 방송 관련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우리에게 10원도 주지 않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은 경문협 측에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북한 측에서 우리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뭔가 배상을 요구하거나 북한의 자산을 압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경문협이 모아놓은 북한의 저작권료로 우리의 국군 포로라든가 우리 정부가 배상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경문협이 이거는 북한의 돈이라면서 이거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대로 배상이라든가 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처럼 북한의 방송이 개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저작권료가 쏠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고 정식적으로 북한 방송이 허용이 되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작권료가 북한에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김정은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뭐 권영세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티즌들의 반응도 상당히 냉담한 편인데 북한의 방송이면은 김정은의 찬양 방송이 대부분일 텐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북한 방송을 왜 개방을 하는가 문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의 통일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내 눈이 의심스럽다 라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북한 방송 개방을 검토하기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 어린 애들이 북한 아나운서 흉내 내면서 돌아다니는 꼴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 외의 의견들은 진짜로 어질어질하다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의견도 있으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맞습니까? 라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통일부에 북한 방송 개방 검토에 대해서 갑론을 박이 좀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해당 정책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했었던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